음악 머지않은 미래에는 생물정보와 유전체 데이터가 질병의 치료와 예방은 물론이고 미용과 식품 등 라이프스타일의 전반에 활용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물정보와 유전체 분석에 꼭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곳을 찾아왔는데요. 고객별로 맞춤형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양하게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이들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생명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생물학적 데이터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생물정보학은 대용량의 생물학적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 IT 기술과 결합해 현대 생명과학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저희는 바이오 테크놀리지, 빅데이터, 블루 테크놀리지를 기반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회사입니다. 전 세계에 존재하는 생명체를 생물정보학적으로 분석하여 인간에게 유용한 기술을 개발한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생명체에 대한 현상을 밝히고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바이오 디지털 브릿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전자와 염색체, 그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정보들이 담겨 있다. 하지만 그런 정보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다면 각종 질환은 물론 가축과 식물, 어류의 품질 계량이 가능하게 되어 건강과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생물정보와 유전체 분석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데요. 어떤 분야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는 다양한 생물학적 데이터의 분석과 데이터 모델링을 근간으로 한 고급 생물정보 분석 컨설팅을 전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생물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연구자도 예전에 비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생물정보 연구자는 부족한 상태이며 현존하는 연구자들도 정보의 부족으로 기본적인 분석에만 집중하는 등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어려움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생물학 전문가가 직접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물정보의 고급 분석 파이프라인을 독자적으로 구축하였으며 해외 유수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플랫폼도 구비하고 있어 바이오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다른 기관보다 월등히 앞서 있다고 자부합니다. 국내외 최고의 생물정보 전문가와 협력기관이 단연간에 걸쳐 구축한 생물정보 분석 경험 파이프라인을 통해 고객에게 가장 가치 있는 최적의 맞춤형 생물정보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생물정보 분석 서비스에 대한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생물정보 분석 서비스는 인간을 포함한 포유동물, 식물, 곤충, 곰팡이, 미생물 등 모든 생명체에 대한 유전체 분석과 특이 유전자의 발굴 등을 수행합니다. 동일한 파이프라인을 이용한 단순 분석이 아닌 사내 박사급 인력들이 고객과 직접 미팅한 후 맞춤형 분석 설계를 수행함으로써 최적화된 분석 결과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생물정보 분석에 대하여 공동연구를 통해 관련 분야의 우수한 논문을 투과하는 데도 집중하며 리서치 분야를 통한 비즈니스 활성 모델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블루 테크놀로지라는 게 조금은 생소한데요. 생물정보와 블루 테크놀로지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블루 테크놀로지는 생명체의 자연현상을 연구하고요. 인류의 이론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는 좀 더 깊이 유전체 기반의 블루 테크놀로지를 연구합니다. 즉 생물 분자 단위의 연구를 통해서 생명체의 우수한 기능을 개발하여 인류에게 유용한 기술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곤충의 유전체로 인간에게 유용한 식품 및 화장품 그리고 센서 개발 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환경, 기계, 전자 등 생물학 이외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등과 융합 연구를 통해서 기존에는 전혀 밝힐 수 없는 연구 결과를 발굴하고 인류의 미래에 이바지할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이나 정부 출연 연구소를 중심으로 유전체 분석 인프라를 구축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때 사용되는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바로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물정보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분석을 진행하시면서 최근에는 4차 산업의 이슈인 신약 개발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이시라고요. 저희는 독일, 스위스, 인도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생물정보 분석 전문회사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저희 박사급 전문 연구원들은 이러한 회사의 플랫폼과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신약 개발을 위한 바이오마크 발굴에도 컨설팅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생물학자들이 몇 달에 걸쳐야 분석 가능한 연구를 저희만의 플랫폼을 활용하면 단 몇 시간 만에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분석되어진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인데 저희는 이 분야의 생물학 관련 전문가들이 직접 해석함으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큰 장점입니다. 이들 기업은 관련 기술의 자체 플랫폼 개발을 시작으로 독자적인 솔루션을 개발하고 제품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저희는 직원과 고객의 행복 그리고 파트너의 발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국내와 더불어 세계적인 기업, 기관들과도 협력관계를 맺어서 우수한 기술을 도입하고 이를 국내에 적용하여 최고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도 큰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물정보분석, 컨설팅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우수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생물정보솔루션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 이제 국내가 아닌 전 세계를 겨냥한 이들의 놀라운 혁신에 주목해보자. 자세히 알아보세요. 자세히 알아보세요. 자세히 알아보세요. 자세히 알아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